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불신앙의 옛틀이 완전 깨지고 새틀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우상을 무너뜨릴 절대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항상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게시록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는 이 강단의 말씀이죠. 이 강단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았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기쁘죠. 찬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넘치죠.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는 너무나 단데 내 배에서 쓰게 되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쁜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한 절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인을 바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정작 헌금관에 대해서 갈등이 오죠. 또 염려 아웃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해결책을 분명히 주셨는데 다시 세상 근심 염려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강단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은 말씀이 에스겔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 2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심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놓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 달았습니다. 근데 왜 먹이셨죠?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먹지 못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먹었는데도 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주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경쟁상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세례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금식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마귀에게 시험당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첫 시험이 바로 물질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느냐? 즉 첫 번째 시험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시급하죠. 우리가 사는 집이 몇 평이냐? 타는 차가 뭐냐? 입는 옷이 무엇이냐? 먹는 음식이 뭐냐? 잘 살고 못 살고를 항상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 문제, 보금적인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그 해결책이 우리의 모범 답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돈 문제, 돈으로 풀면 난리 납니다. 돈 문제 막으려고 돈 빌리고 사채 쓰고 더 암흑으로 빠지는 거죠. 이 돈 문제, 물질관은요. 오직 강단의 말씀, 말씀으로 풀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두 번째 시험은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마귀가 자기 자신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지. 이 성공이 우상이 됐습니다.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아, 너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빨리 돈 벌어서 헌금해라. 근데 마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보금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의 술수를 다 써서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해라. 이 부분은 아니죠.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할 줄 믿습니다. 보금적으로 살아 할 줄 믿습니다. 7회 급기의 보면요. 초반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 상태입니다. 모세는요. 나이 80에 완전히 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우상을 무너뜨릴 절대 기회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금 가진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래서 보금 가진 후대, 모세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보금 가진 후대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우상, 이 애굽의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습니까? 이 보금 가진 우리는요. 그래서요. 항상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말씀을 하나의 정보로 인식해요. 아,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아, 여기 다른 말씀을 하시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네. 근데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 자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부활의 보금, 성령의 역사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인풋,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거룩한 아웃풋,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합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현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호수와 사사기에서는요. 한 역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호수와 다음 사사기예요. 요호수와 사사기는 붙어있는데,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요호수와서는요. 승리의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 가남, 연합군이 항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그런 전쟁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사기에는요. 엄청난 피해, 엄청난 전쟁으로써, 외세 침략, 약탈과 가난과 음란,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비참한 역사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요. 요호수와의 부재입니다. 성경에서 요호수와는요. 예수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사라진 시대, 다른 많은 우상들이 들어온 시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발견하시고 제거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입니다. 말씀 참 중요하죠. 붙잡아야죠. 기도해야죠. 성령축만 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이 잘 안 됩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이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에는요. 유다의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유다왕은요. 엄청난 우상 숭배, 솔로몬 이후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외세의 침략, 평안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지금 아사왕이 뭘 했죠? 우리가 주를 찾았다. 그들의 주인이 우상에서 다시 요하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주를 찾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집중력을 다해서 요하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린 것이 아사왕의 행적입니다. 아사왕의 증조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사왕이 결단을 하고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큰 결단을 했냐? 자기 할머니가 그 태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한 나라의 유다의 엄청난 역량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의 대모 같은 존재였어요.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하 기울온 시내가에 분살났으니. 어머니 마아가 원어적으로 할머니라는 뜻도 같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사왕의 할머니가 우상 숭배의 대모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태우의 자리를 패위시키고 우상을 찍고 빠서 분살났다.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떡하시죠? 아사왕의 나라를 지켜주셔서 그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어떻게 박살냅니까? 예배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적당히 붙잡고 가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올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재물이 필요해요. 양과 소,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재물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예배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가 죽어야 되나?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3장 6장, 내 안에 서론 인생,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안에 12가지 문제,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해결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사도 바올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십자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고린도 전수의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올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상을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현대에서는요.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 우리 교회 다니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요.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우상입니다. 취미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대한 시간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보다 더 뜨겁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사고 주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세와 주식 시세를 하루 종일 확인하느라 기도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한을 나의 못다한 한을 자녀를 통해 풀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을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완전히 100%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염려 아웃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라는 불신형에 속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해결책입니다.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소론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소론 인생이 떠나가며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는 본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